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먹고 가로수로 균형을 맞춰서 사진 찍어올리는 게 없네 몇 안 되는 작은 사진데 부모님은 자꾸 내 커피가 먹고 와도 집 한 채 눈번들이 상했단 말씀하시지만 뒷부모와 뒷부모 고생 때 돌면난다는 요즘 석담에 비실붙지 기원을 받지도 버리지도 못한 우리 몸을 얹어주고 일에도 준비하다가 이따 없이 집을 탐지하며 우유한 끝을 기다린다 가사는 읽힐 수 없지만 사실 내 부모님은 되게 좋은데 진짜 연극 나오니까 가고 싶은 상황이 사실 37년이 37년이 살았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을 살았습니다 희망을 갖지도 버리지도 버리지도 못한 우리 엉거주춤 미래를 준비하다가 이따금씩 지금을 감지하며 고유한 끝을 기다린다 고유한 끝을 희망을 갖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리 엉거주춤 미래를 준비하다가 이따 없이 지금을 탐지하며 고유한 끝을 기다린다 고유한 끝을 기다린다 고유한 끝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고유한 끝을 고유한 끝을 네 감사합니다 요즘 속담외 계란 그리였습니다 어우 좋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